예 시작할까요 오늘 첫날이라 그 자료가 3개 있는데요 OT 자료가 하나 있구요 그 다음에 답안 샘플이 하나 있고 이 답안 샘플은 좀 이따가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체받은 강의 계획서를 하나로 묶어놨더라구요 제게 제일 첫 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시작이니까 첫 페이지에 있는 제거 강의 계획서 뭐 크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것만 짧게 보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강의 계획서 짧게 보고 OT 자료 보고 그렇게 진도 나가면서 답안 샘플 같이 보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1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첫 페이지 보시면 어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동차반 강의 계획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범 노무사구요 예 반갑습니다 자 이메일은 이제 노동 720 다음.ne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정이 오늘 시작해 가지고 총 8주로 그 기획이 되어 있구요 그래서 하루에 노동법을 2타임을 하다 보니까 총 16회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오전 오후 2회 해 가지고 8주 16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정규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기부터 3개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연기나 1기 같은 경우는 강의도 되게 늦게까지 막 하고 원래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연기 1개는 계속 늦게까지 하고 거기서 보강까지 막 하거든요 2,3기는 웬만하면 맞춰 드리는데 보통 늦게까지 하고 보강은 연기 1기는 거의 필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동체반 같은 경우 특성상 그러진 않을 거에요 그래서 8주에 다 끝나고 시간도 웬만하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5시 반 정도에 최대한 맞춰 드리고 가능함 좀 더 빨리 끝내도록 애를 써보긴 할 건데 뭐 쉽지 않을 거고 보통 이 정도로 얼추 맞춰지긴 할 거에요 교재는 아시는 것처럼 이 공지 나간 바와 같이 다 준비해 보셨을 것 같은데 두 권으로 되어 있어요 서브노트가 한 권이 있고 사례집이 한 권이 있거든요 요거에 말씀 먼저 드리면 매년 이제 동체반 강의를 진행할 때 교재가 좀 큰 고민 중에 하나에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정규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신림동에 있는 이제 시스템이라는 게 2차 정규 과정의 순환이 4개로 되어 있어요 0기, 1기, 2기, 3기 이래 많이 부르고 다른 말로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0기부터 해결해 보면 0기, 1기, 2기, 3기 요게 이제 2차 과정이 정규 과정의 순환입니다 요게 처음 만들어진 거는 예전에 사법시험 시절에 사실이라고 부르던 사실 시절에 신림동에서 고착화된 시스템인데 그게 이제 소위 자격사 시험에도 그대로 좀 들어온 거에요 그래서 사실 요런 시스템에 이제 논문사 수험판에 처음 들어온 게 한 2008년 뭐 이런 때 쯤 이에요 그래서 2008년 9년 요맘때 이제 이 동네에 처음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강사 대비를 처음 시작한 게 2007년 12월 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강사하려고 처음 들어봤는데 0기, 1기, 2기, 3기 이런 걸 하더라고 근데 이건 40대 하던 건데 그 당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오버 아니야 그랬어요 그래서 강의하면 저도 수험생 분들한테 4개 다 들을 필요 없고 이 중에서 2개만 듣자 그래가지고 뭐 수강료도 비슷하고 한데 우리 한 0기, 2기를 듣거나 뭐 1기, 3기를 듣거나 혹은 1, 2기, 2기를 듣거나 그렇게 합시다 오버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4번 들으면 좋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던 게 한 2008년, 2009년 이럴 때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가 시대가 바뀌는 것처럼 답안도 공부 방향도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맞춰가야지 강사들은 그냥 맞춰가지고 강의를 해야 되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게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 강사 데뷔했던 2007년 12월하고 지금은 답안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때랑 지금 비교해보면 제 개인 기준으로는 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 흐름들을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걸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 4개 다 들으세요 그래요 나름대로 이유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4번을 거의 풀로 돌리는데 그래도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1년에 4번이라는 게 사실 좀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거 다 들을 필요 없고 그냥 한 두 개만 들으세요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다 들어도 빡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다 들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 과정에서 연기 1기 2기 3기 때 교재를 어떤 걸 쓰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기 때 쓰는 게 이제 이론판례도 논법이라고 제 기본서에요 1000페이지짜리 엄청 두꺼운 거 크고 이걸 처음에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용도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게 우리 서브랑 다르게 풀 워딩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설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 서브 같은 경우는 조금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20초다 그럼 그 내용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근기법 20초 넘어가 버리지 일종의 요약집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독학을 하겠다 그럼 저걸 봐야지 왜냐면 풀 워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너무 두꺼워요 그리고 아무래도 출제 가능성이 좀 아무래도 우리가 따지면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출제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노점을 다 놓다 보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중에서 뭘 힘을 줘야 되는지 사실은 잘 모를 수 있겠죠 물론 그걸 이제 연기 진행하면서 안내를 해드립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연기해서 뭘 하는 거냐면 기본적인 내용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제 표현인데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주제별 플로우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답안을 통해 써야 되는 건 뭐냐면 모든 과목이 마찬가지인데 막 전체적인 중구나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을 거잖습니까 뭔가 특정 주제를 물어볼 거라고 그럼 그 주제에 대해서 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이제 큰 흐름들을 플로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큰 틀을 잡아 놓고 거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뭐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판례를 기술하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기 때 하는 게 이 과정들을 좀 하더라 그리고 어쨌든 글쓰기에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연기 때 뭘 하는 거냐면 아침 과제, 아침 테스트, 정식 모의 시험은 아니고요 아침 쪽지 시험 비슷하게 해가지고 글쓰기 훈련들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일종의 워밍업 비슷하게 틀을 계속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기에 들어가면 뭘 쓰냐면 똑같이 이론판례 노동법을 쓰고요 그 주꺼문제 그래서 1기 때는 이 책을 가지고 힘 조절을 좀 하면서 내용을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0기 때는 법규정하고 판례 그것만 얘기했다면 1기 때는 거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라든가 판례에 대한 비판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추가로 같이 공부를 좀 하고요 내용의 이해들을 높이는 거죠 그리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강력 조절을 좀 해가지고 출제 확률 높은 주제들을 중심으로 더 이렇게 공부를 좀 더 힘을 줘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뭘 추가하냐면 우리가 사례집이라 부르는 우리 오늘 들어가 있죠 사례판례 노동법 이걸 추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꺼운 책을 가지고 주제별로 정리했던 것들이 실제 사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답안화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때 본격적으로 이해 플로우 이건 반복하는 거예요 이건 계속 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0기 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냐 그러니까 다 이해했다고 착각을 할 수는 있죠 실제로 보지 못할 거예요 그냥 우리 4번을 돌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0기 때 넘어갔던 게 한 2기쯤 가서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해 플로우는 3기까지 계속 하는 거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답안 작성의 틀을 잡아요 답안 작성의 키트를 작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떤 식으로 구성하냐면 강사마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집에 있는 문제를 모의시험에 그대로 내요 그대로 그래가지고 문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그대로 그래가지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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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문제 그대로 나오니까 요거 한번 준비해 오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리고 이때 왜 그러면은 문제를 사례집에 있는 거 그냥 쓰면 되는데 왜 똑같이 내느냐 똑같이 쓸 수가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를 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답안 디자인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답안에 있어서의 시간 배분이라든가 분량 조절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예를 들어 우리가 구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몰래서 못 쓰는 게 아니에요 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주제가 나왔다 아 쓸 거 많죠 근데 몰라서 못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 시간이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세 문제를 다 써야 되니까 이게 아무리 욕심이 나도 힘을 좀 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1-1문에서 막 힘주다가 망가져버리면 뒤에가 무너질 것 같습니까 우리 시험이라는 건 세 문제 중에 한 문제를 대박을 쳐가지고 막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모든 문제를 골고루 기본 이상 하고 그 중에 한 문제 정도 좀 잘 써주면 점수 좀 잘 나오고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때 처음부터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례집에 없는 새로운 문제를 막 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낼 거니까 이거 공부해 오셔가지고 한번 시간 내에 쓰고 이렇게 훈련하는 것들 시간 배분하는 것들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걸 이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들어가면 이제 뭐라는 거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판례노법 서브노트 오늘 보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브노트를 이기에 들어갑니다 서브노트를 이기에 들어가요 이때는 서브 중심으로 압축된 교재죠 서브 자체가 어떤 식이냐면 우리 기본서에 예를 보통 기본서라고 부르고 서브라고 부르고 사례집 이를 부르는데 우리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넣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출제 가능성이 희망한 것들을 다 빼버린 거예요 싹 다 빼버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들 중심으로 그것도 최대한 판례 중심으로 압축해 가지고 요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 말 그대로 서브 느낌으로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 서브 교재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기 때 이제 힘 조절을 확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FM적인 모의시험 이런 것들을 시작합니다 처음 본 문제 그 주제야 공부한 거지 새로운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모의시험을 통해서 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는 다반 작성의 틀이라기보다는 실전 모의시험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모의시험 처음 본 문제 최근 판례로 만든 문제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 아이고 빼먹구나 마찬가지로 사례집도 같이 공부해요 그래가지고 사례집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다반틀은 이렇게 구성하는데 문제를 이렇게 바꾸니까 요게 이렇게 바뀌고 요게 이렇게 바뀌더라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3기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서브로 계속 가져가는데요 서브노트 이걸 가져가게 되는데 이때는 말 그대로 실전 모의시험이죠 그래가지고 3기는 강의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시험들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이틀 동안 시험 보셨습니까 토요일 첫날에는 노동법하고 인사를 보고요 둘째 날에 행쟁이랑 선택과목을 봐요 그러면 토요일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전에 노동법이 한 과목인데 100점이 많다 보니까 다른 과목은 100점인데 우리는 150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은 오전에 2교시까지 보거든요 1교시 보고 30분 쉬었다가 2교시 보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오후에 인사관리 보고 이게 첫날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똑같이 3기 때는 오전 내내 시험 봐요 그냥 오전에 투타임으로 1교시 2교시 시험 보고 오후에는 강평하고 추가적인 모의시험 풀어보고 추가 이제 자료로 해가지고 독지시험 비슷하게 목차 잡아보고 팔레암을 써보고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 3기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정규과정은 0기부터 3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와가지고 동찌반에서 교재를 뭘 쓸 거냐 옛날에는 이론판례 노동법 기본서를 쓰는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치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일단 책값도 비싼데 이론판례 노동법은 언제 개정이 되냐면 우리가 보통 연기가 9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개정판이 보통 9월 초에 나와요 근데 이제 병영학 과목과 다르게 노동법은 매년 바뀌는 게 되게 많아요 법과목들은 특히 노동법은 생장을 좀 덜한 편인데 노동법은 일단 매년 판례가 쏟아지고 법계정도 잦은 편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반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게 노동법 분야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강사 입장에서도 매년 고민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고 좀 더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매년 교재의 변경 폭이 좀 큰 편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개정판을 사야 되는데 동차반에서 예를 써버리면 한 3개월 있다가 책 또 사야 되잖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아 이런 게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좀 오바해서 얘기를 해보면 사실 동차반을 제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정규 과정을 꼭 저한테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 선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혹시라도 강사 변경했을 때 이 책이 진짜 거의 버리는 책이 돼버리는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계속 고민 중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일단 서브 가지고서 기본 틀을 잡고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은 사례집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아 이렇게 다바나 되는구나 이렇게 좀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로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사례집을 보다 보니까 이게 다바나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눈에 확 직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부의 방향성을 잡을 수 있고요 그럼 생각하실 때 그럼 얘만 갖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가 어려운 게 얘만 갖고 하기에는 빠진 내용이 더 많아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좀 중요한 내용 중에서도 일부러 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법 같은 경우는 출제 가능한 논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모든 거를 사례화 시켜서 문제집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버리면 사례집만 2천페이지 막 이럴 걸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요거 두 개를 같이 좀 보면서 이렇게 기본 메인 규제는 서브로 가져가고 그 중에 특별한 주제들은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하는 거구나 다반트를 잡아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하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면 연기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연기 때 두꺼운 기본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처음 보게 되면은 내용은 뭔지 알긴 아닐 것 같은데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답안을 쓰는 거지 감이 아예 안 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동찌반에 썼던 교재를 통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지는 않거든요 동찌반은 그냥 초 A급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목에 많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연기하실 때도 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자체 부교재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서버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좀 활용도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혹시 연기해서 다른 강사 과정으로 들어가신다 하더라도 서브랑 사례식은 나름대로 부교재로 활용이 계속 가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교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메인 교재는 둘 중에 뭐냐 서브예요 서브가 메인 교재고 얘는 이제 부교자처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강의 목표는 뭐냐 1번 노동법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고 출제가 유력한 A급 쟁점에 대한 세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목표로 한다 제가 동찌반 설명회를 미리 찍어놨어서 아마 대부분 많이 보고 오셨을 것 같은데 일단 동찌반을 접근하는 방향성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은 우리가 0기부터 3기까지 했던 모든 과정들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타이트하게 전달을 한다 다 공부하도록 한다 이게 1번 방식이고요 2번 방식은 아니다 이 중에서 뭐 우리가 공부 안 한 데서 시험에 나오더라도 어쩔 수 없다 그거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 초 A급 중심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는 1번 방식을 취했었거든요 최대한 많은 거 알려드리려고 하고 막 보강하고 늦게까지 하고 막 다다다다다다 랩 하면서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게 되면 좋은 건 뭐냐 저는 되게 좋아요 만족도가 높아 다 알려드렸거든요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지금 동찌반 과정에서 공부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도저히 소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예 스스로부터는 이런 식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년 8년 전부터는 A급만 찍어서 봐요 뭔가 좀 위험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은 데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쩔 수 없지 우리가 아마 이제 8주 동안 해가지고 대략 맥시멈 40개 정도 볼 거거든요 실제로 40개 넘을 수 있긴 한데 안 넘을 거예요 아마 30개야 중후반? 그 정도 논점을 볼 텐데 거기서 6개가 나온다? 어우 그거를 찍을 수 있으면 저는 점쟁이를 내야지 이걸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좀 잘 나오면 5개까지도 가능은 한데 6개 다 나온 적은 없고 5개 정도는 그래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4개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요 적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1교시 3문제 2교시 3문제를 보는 건데 그중에 한 2개 정도는 공부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올해도 그런 데는 보장은 없어요 알 수 없는 거지 근데 그동안 통계를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게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확 줄여서 공부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것만큼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고 실제 답안을 쓸 수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올해 A급은요 시험에 안 나오면 내년에 또 A급이에요 어차피 내년 가면 빡세게 공부해야 되는 주제들이야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미리 공부해놓고 답안에 쓸 수 있는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러면 9월부터 연기 들어갈 때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초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키면서 이렇게 우리가 수험에 진입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이제 A급 중심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맥락 없이 갑자기 툭 찍어가지고 채용 대정 갑자기 툭 찍어가지고 임금의 지급 방법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전체 흐름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숲을 그리면서 이 수 안에서 결국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건 나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숲을 그리면서 이 중에 어떤 나무들이 출제될 수 있는지를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동첩 안에서는 이걸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틀은 잡아드려요 그리고 이거 볼 거다 이거를 자세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보통 4개 주제에서 5개 주제 정도를 좀 자세하게 본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도 왜냐면 시스템에 대해 고민이 많은데 최선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답안 작성의 기초를 방지하고 실제 시험에서 주어진 시간 내에 모든 문제에 대한 답안을 완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개 모드를 찍어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까고 보니까 와 올해는 대박이야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제 강의만 들으면 6개 다 넣으면 이렇게 말하면 그건 사기꾼이지 어떻게 그게 돼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까봐야자는 거지 근데 우리가 안 한 게 나오더라도 처음 보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1차를 봤으니까 물론 동참반 수강생들 분들 중에서 그 시기가 어떻게 맞물려 가지고 지금 막 진입하셔서 첫 강의로 동참을 듣는 분도 있긴 있어요 지금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올해 1차 합불 여부를 떠나서 그 논법 공부를 처음 해보는 건 아니셨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부 아는 게 나와도 처음 보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뭔가 자세히는 몰라도 뭔가 본 듯한 내용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쓰기 연습을 쭉 해야 하다 보니까 속된 말로 소설 쓸 수가 있어요 뭐라도 공부했던 것도 올려 가지고 대충 아쿠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이 가능해 실제 동참반 들은 분들 중에서 매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완성을 하고 나와요 물론 이제 점수가 좋은 건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걸 일단 1차 목표로 합니다 3번 합격권 점수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실제 우리가 1차 시험이 꽈락 40에 평균 60이 합격해졌습니까 2차도 마찬가지예요 꽈락 40에 평균 60이 합격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표준 점수라는 게 들어와 있어요 1차에서 선택 과목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거기 나름대로 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14년 전 정도만 하더라도 13년 14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원점수로 했었어요 원점수로 그래서 예를 들어 노동법은 몇 점 그때 노동법이 두 과목이었거든요 노동법 1 몇 점, 노동법 2 몇 점, 인사발리 몇 점 이런 식으로 원점수를 했었는데 이게 어디서 문제가 터졌냐면 선택 과목 간의 밸런스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나는 노동경제학을 선택을 했어요 이 사람은 경영조직을 선택을 했어 그런데 노경 교수님들이 점수를 후하게 준 거지 경조 교수님들이 박하게 준 거고 이러버리면 결국 시험 자체는 운을 배제할 수 없는데 회장 모든 일이 그렇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운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라 운빨이 너무 심해지잖아요 예전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말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고가 터진 게 19회 때 사고가 터졌지 19회 때 올해가 이제 31회죠? 아 32회죠 32회죠 이제 올해 보시면 보시는 게 그런데 19회 때 터진 게 노경 보신 분들이 점수가 대박이 된 거예요 원정수 평균이 70 몇 점 이래 버리니까 이건 뭐 떨어질 수가 없지 딴가 먹고 꽈락 나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경조 평균 점수가 30 몇 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 넘게 나버리니까 노경 선택자가 대거 합격을 하고 경조 합격자가 P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보통 합격하시면 학교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19회 때 노경 합격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 올리는 순간 밑에 막 쌍욕이 달려가지고 양심 있으면 내려라 XX야 그러면서 막 달리니까 아무도 못 올리니까 부서가지고 심지어 노무법인들이 그 당시에 수습 공고하면서 노경 선택자 지원금지 뭐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실력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게 크게 터진 게 19회 때요 그러다 보니까 20회 때 표준 점수가 들어온 거죠 표점은 뭐냐면 원점수 틀이 분포가 이렇게 낮춰져 있으면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원점수 폭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으면 다 낮춰버리는 거야 그래서 표점을 돌려서 각 과목당 평균 점수가 한 50점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택 과목이 뭔지에 따른 운이 최대한 배제가 되겠죠 그럼 그 당시에 이제 20회 때 도입할 때 어 도입할 때 그 선택 과목 밸런스가 문제였으니까 그것만 사실 도입하면 되는데 뜬금없이 모든 과목에 다 도입해놨어요 그래서 노동법도 인사도 행정도 표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점수로 가는 게 아니라 표준점수로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예를 들어서 실제 시험에서 원점수가 몇 점인지 중요치 않아요 사실은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원점수가 의미를 가지는 건 그러면 제 입장에서 불합격자 상담이라든가 학교자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학교자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불합격자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시험 끝나고 나면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 입장에서 올해 기준으로 1교시 1문은 원점수 몇 점은 나와줘야 좀 잘 쓴 거다 1교시 2문은 몇 점쯤 나와줘야 좀 잘 쓴 거다 이런 것들을 제 입장에서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거고 실제 우리가 의미를 두는 거는 표준점수로 변환된 점수 그 점수가 의미를 있는 거죠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표준점수가 5점이 나왔다 그러면 이해하시기로 내가 딱 중간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평균을 50으로 맞추는 거니까 예를 들어 시험을 7천명이 봤다 표점이 내가 50점이다 그러면 아 대충 3,500등 안절이 있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준점수로 55점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대충 상위 30% 정도다 이거는 원점수의 분포에 따라 다 달라져요 보통 보게 되면 표준점수가 55점이다 그러면은 대충 상위 3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표준점수가 60이 넘었다 그러면 대충 상위 10%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표준점수입니다 그럼 우리가 노동법도 표점을 전환시키면 비슷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합격가능 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55점은 무척 넘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한 과목이 55점 밑으로 떨어져 버리면 커버하기가 어려워요 평균 6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합격이라는 건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전략 과목을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전략 과목이라는 건 내가 이 과목 대박을 쳐가지고 얘가 견인하게 하겠다 하드캐리 하겠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건데 쉽지 않아 그게 왜냐 왜냐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 조지는 과목 무너지는 게 너무 폭이 크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뭐냐 네 과목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과목도 일단 망하지 않겠다 망하지 않는다의 기준은 최소 55점 밑으로는 한 과목도 안 내려가야 돼요 한 과목이 55점이 내려간다 커버가 안 돼 노동법이 내려간다 더 하죠 우리는 150점이니까 1.5배 졌으니까 더 심하지 그래서 일단 합격하는 점수라는 건 55점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이제 효율적인 합격은 50점 50점대 후반 58구 이렇게 하나씩 맞고 61이 하나씩 맞고 평균 내니까 60 나오더라 이 정도가 제일 효율적인 합격인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러설수로 마지노선이 55점 정도다 목표는 60이 목표이긴 하죠 당연히 그렇긴 한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참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분들이 55점 이상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최대한 목표고요 실제로 매년 이런 것들은 그래도 비교적 아무래도 우리가 2차 공부를 뭐 하다 오신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동참한을 해가지고 아예 생 처음 보는 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동차 준비하면서 정규 과정으로 0, 1기, 1기 따라오다가 2기 퍼진 거지 1차 압박이 있다 보니까 내려놓고 1차 말하다가 지금 와서 3기를 갈 순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동참한으로 오시는 케이스 혹은 정규 과정 따라오다가 이제 불의의 일격을 맞은 거예요 1차에서 갑자기 생각하지 못해 떨어져가지고 3기를 도저히 못 가겠고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공부 안 할 순 없으니 동참한으로 오시는 케이스 이런 식으로 공부하다가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예 2차 답안을 처음 써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잖습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매년 그래도 제 나름대로 목표는 좀 이루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우리가 선정한 주제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거고 저는 어떻게든 주제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고 모의시험 주제 또 고를 때 문제 만들 때도 심혈을 기울이는 거고 제가 할 몫이고 같이 좀 이렇게 의지하고 믿어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와 있는 합격권 전문수색 등 목표 저게 그 얘기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A급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초반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예요 1주차 때 복습하던 방식과 2주차에 복습하던 방식 예를 들어 7주차에 복습하던 방식 또 마찬가지로 1주차에 복습하면서 교재 나름대로 단권하던 방식 7주차 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단권하는 방식 이건 계속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1기 들어갈 때 제가 자주 드릴 말씀인데요 1기 시작할 때 처음 모의시험 보면 완전 거부하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1회 모의시험 볼 때랑 한 6회 모의시험 볼 때랑은 완전히 달라진 본인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갑시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비슷해요 동참맛이라는 것들은 A급 중심으로 온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4번의 순환을 거쳐가지고 1년 동안 하는 거를 딱 한 2, 3개월 만에 끝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은 과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포기만 안 하면 초반에 한 1, 2주 해보면 노답이거든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쉬다가 연기 때부터 차근차근 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고 나중에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초반에 좀 버벅거릴 거야 근데 그냥 원래 그런게 원래 누구나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게 아니라 안 해봐서 그래 안 해봐서 그러니까 차근차근 이렇게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보면 늘어요 그게 매주 매주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한 2주 3주 지나보면 어 싶은게 좀 있을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뭐 혹시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제 입장에서 동체반 잘 따라오시면 올해 올해 합격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은 이거는 사기치는 거고 근데 가능성이 없진 않거든요 희박하지만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 모르잖아 또 우연치 않게 우리 공부하는 데서 다 나오고 다른 과목도 공부하는 데서 다 나오고 그래가지고 어 했는데 뒤로 갔다가 얻어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방향을 잘 잡아놔야 연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연기가 되게 긴 시간이에요 9월부터 12월까지거든 그러니까 이거 어설프게 보내버리면 하반기를 통으로 날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연기때가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잘 정리하시면 연기를 진짜 알차게 보낼 수 있고 그것은 올해 안되더라도 내년에 합격 가능성을 말도 안되게 올려줄 거다 그러니까 믿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상황을 16년을 하면서 아주 저 역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지 별의별 실험들을 다 해봤어요 초창기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뭐 발표도 시켜보고 질문형으로도 해보고 다 필요 없어 수험은 무조건 주입식 주입식 이런거 이런건데 아무튼 이제 저도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해봤겠죠 근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정리된 시스템이니까 믿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진행 1번 서브노트와 사례집을 조합하여 학습함으로써 동참한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게 현재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고민이 내년에는 내년에는 사례집을 대폭 보완해 가지고 사례집이 두꺼워지더라도 한 천페이지 가까이 두꺼워지더라도 대폭 보완해 가지고 사례집을 좀 자세하게 만들고 내년 동참하는 거울 회복까지 벌써 생각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2번 말씀드렸죠 출제가 유력한 75년을 말씀함으로써 학습량을 최소화한다 3번 출제 예상문제 중심에 75점 복습형 모의시험을 본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이 배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혹시 모르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틀에 걸쳐서 보게 되는데 1일차가 있고 2일차가 있을 거잖아요 1일차 오전에 노동법 1교시를 보고 노동법 2교시를 봐요 이 사이에 3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점심을 드시고 오후에 인사관리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게 우리 시험날 토요일에는 오전에는 근로자 보호의 마인드로 오후에는 경영자 지원의 마인드로 점심 먹으면서 마인드를 바꿔야 됨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전에 우리의 마인드는 임금의 보호 이런 마인드라면 오후에 가게 되면 그런 게 어딨어 다 비용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마인드를 바꾸긴 해야 되는데 오전에 노동법 1교시 2교시 오후에 인사 이틀차 가게 되면 오전에 이제 그 행쟁 선택 오전 딱 시험 보고 이제 끝나는 이런 거 좋아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00점이 어떻게 되었냐면 노동법이 150점 얘네가 100점이에요 그럼 1교시에 75점 2교시에 75점 이것도 저 공부할 때는 저 시험 볼 때는 노동법이 두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노동법 1 100점 노동법 2 100점 인사관리 100점 이런 식이었거든요 저는 필수 과목이 여러분들에 비해 한 과목을 좀 덜 봤어요 그러니까 좀 지금 생각하면 조금 편했던 것 같아요 한 과목을 덜 하니까 왜냐하면 저는 행쟁이 선택이 있었거든요 제가 행쟁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선택 과목을 안 보는 거랑 저는 공부할 때 수험생 때 이렇게 공부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조금 복 받은 세대이긴 해요 뭔가 어려워지기 전에 근데 여러분들도 복 받은 세대예요 한 3년 3년 지나 보면 알 거예요 그때 가면 더 어려워지고 더 어려워지고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럴 거거든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국가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다 보니까 결국 특히 문과생들은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이 우리가 노후 대비도 국가가 해줄 나라가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선진국도 마찬가지긴 한데 개인이 살아남으려면 뭔가 무기가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자격증이 제일 좋아요 제일 여러모로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약간 여담이긴 한데 매개 수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29기들 얼마 안 됐잖아요 걔네들 29기들 만나도 그때 합격할 때는 우리가 진짜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 만나보면 다 똑같이 얘기해요 지금이 못 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29기때 한 27기들 똑같았어요 지내 붙었을 때는 막 하지만 한 29기들 보면서 우리는 못 붙었을 것 같다 이러거든요 왜냐 사람은 매년 점점 많아지고 판례는 점점 누적이 되고 판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소송 좀 그만하지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자유롭게 잘 합의하고 해결하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개별적인 관계든 집단관계든 소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판례가 너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매년 공부할 건 늘어나고 또 사회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점점점 수험생은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갈수록 빡세여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복 받은 세대일 수 있으니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빨리 빨리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불합격 상담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1차 떨어진 분들하고도 통화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제가 많이 드릴 말씀이 미련 안 남을 것 같으면 떠나시고 혹시 나중에 한 3,4년 뒤에 다시 돌아오실 것 같으면 나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가면 사람 더 많아지고 더 어려워지고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얘기를 좀 샀는데 아무튼 그때는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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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인데 이게 표점이 들어온 그 시기에 20회 때 그때 도전법이 두 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합쳐졌어요 그러면서 150이 됐지 그래서 20회 때 도전법은 어떻게 받냐 150점을 150분 동안 봤어요 그럼 150분이면 두 시간 반이잖아 그래서 첫 회 그렇게 보고 나서 난리가 난 거지 두 시간 반 동안 써봐라 네가 쓸 수 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다음에 부터 안되겠구나 해가지고 둘을 찢어가지고 1교시 2교시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느낌상 왠지 다섯 과목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게 되는 좀 착시효과가 있는데 아무튼 네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노동법은 1교시도 75점을 보고 2교시도 75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 얘 75점 보니까 75분을 주고 얘도 75분을 주고 우리가 1차에서도 이제 그 뭡니까 그 1문제 1분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까 125문제 125분 이런 식이니까 2차에서는 1점에 1분 뭐 이런 식이에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얘 어떻게 되겠어요 얘 100점이니까 100분 얘도 100점이니까 100분 100점이니까 100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75점 복습의 모의시험을 본다고 하는데 75점으로 준비를 하게 되면은 결국 한 교시를 제대로 보는 것들을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법은 75점을 우리가 150을 보지 않고 75을 보는 걸 하프 모의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풀 모의시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남들이 100점짜리를 100분 동안 보는 걸 연습하는 거하고 우리는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규 과정에서 3개를 가게 되면 75점 1교시 75점 2교시 이렇게 보는 거지만 우리는 하나만 하는 거죠 이게 하프가 하프가 아닌 게 하나 하는 거를 두번 한다 생각하면 그게 정식 모의시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75분을 기준으로 시간 배분과 분량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실정과 똑같이 훈련하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가보시면 진도표가 있는데요 요거는 혹시 예습하실 분들은 참조하세요 동차반은 진도표가 거의 맞아요 이대로 거의 이대로 갑니다 정규 과정은 하다보면 변수가 있어서 바뀌기도 하는데 거의 그대로 가요 그래서 혹시 예습하실 분들은 참조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특히 동차반 내가 다 하시는 분들은 예습까지 잡고 가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빡세 그러니까 혹시 하실 분들은 요리를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렇게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시험이라는 게 복습형인데 복습형도 딱 지난주에 공부한 것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누적형으로 시험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한 5주의 시험 문제는 1주부터 4주까지 했던 모든 거 다 뭐 7주의 문제는 1주부터 6주 했던 범위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누적형도 근데 저는 누적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그 전주에 봤던 범위 내에서만 이제 시험이 나오는 거죠 주제가 하루에 한 4개 내지 5개 할 건데 그중에 3개 나오면 할만하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습도 누적 필요 없어요 누적하면 좋지 누적하면 좋은데 아마 누적을 하시게 되면 우리 맨 앞에 있는 것만 잘 보게 될 거에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만 잘 보게 될 거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적 필요 없고 그 주 구주 충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3주차 들어가게 되면 첫 주에 했던 건 기억 한 개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럼 불안하잖아 신경쓰 필요 없어요 원래 그리고 정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에요 한 2주만 지나도 앞에 기억 하나도 안 나거든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까먹는 건 신경쓰지 마시고 어쨌든 한 번 공부했던 것들은 또 보면 좀 더 빨리 외워지고 좀 더 기억을 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래서 구주구주 따라가기도 빡실 거에요 그러니까 지난 거 신경쓰지 마시고 구주구주 충체를 하면 되요 구주구주 그 다음에 종강한 다음에 이제 진도를 짜가지고 다시 복습하실 때 이제 다시 보는 거고 너무 누적 이런 거는 신경쓰 필요 없이 그냥 구주구주 까먹는 건 원래 그래 원래 신경쓰지 마세요 까먹는 거는 까먹는 걸로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원래 그래 원래 누구나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 그 범위를 꼼꼼히 잘 봐 놓고 잘 외워놓으면 다음에 볼 때 좀 더 쉬워요 고주구주 충실하자 이 정도를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OT 자료 가시죠 오리엔테이션 자료 가보겠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19회 때 경조가 바닥쳤을 그때 있잖아요 그 표준점수 들어오기 전에 원점수 평균이 30조 달아가지고 난리 났던 그 해 그때 경조 그 난리 났을 때 경조를 70을 넘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난리난 그 해 그래가지고 수험판에서 학원들이 그 사람 누구냐 그래가지고 막 걔를 강사로 데뷔시켜 이러면서 이제 막 소문해가지고 대비시켰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해순노무사에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때 이제 그렇게 대비를 뜬거죠 그래가지고 차인날 얘기야 그때 강사 대비한다고 왔는데 왜 애기가 와가지고 아이고 애기가 왔네 그랬는데 시간이 차인날 얘기죠 자 OT 자료 보겠습니다 자 OT 자료가 페이지가 이제 3페이지로 돼 있는데 아이고 이거 세척 번호로 써야 되는데 그걸 안했네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간 공부 일정 돼 있는데 일단 그 이제 2차 수험으로 처음 들어오신 거니까 요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요거를 정답이 있진 않은데 방향성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직장인분들과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비전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장병행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낮에 회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평일날 밤에 공부할 수밖에 없고 주말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거지 그래서 직장인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하루에 어떻게든 3시간 반 주말 토일은 몰빵 예를 들어 가정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식구들과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시험 쓰지 말자 빨리 붙으면 더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괜히 어설프게 식구들한테 미안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꼭 수업만 더 길어지고 미안하면 가중이 돼요 차라리 그냥 빨리빨리 일식중에서 하는 게 좋겠더라 주말볼빵 하루 3시간 반 그렇습니다 특히 직장인분들은 퇴근하고 공부하시면 또 빡실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시면 차라리 새벽에 하세요 새벽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한 3시간만 공부하고 피곤한 상태로 회사에 가면 일을 할 수 있잖아 어떻게든 일 끝나고 와서 자고 빨리 일찍 근데 이제 퇴근하고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 피곤해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공부는 피곤하면 할 수가 없는데 일은 할 수 있거든 차라리 새벽에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빡세히 공부하고 회사 가서 피곤하게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아무튼 3시간 반 정도 확보하셔야 되고 당연히 수험생이시니까 직장병에 하시는 분들 수험생이니까 회식 이런 것들은 알아서 보조를 좀 하셔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 그건 당연히 해야지 아무튼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전업기준이에요 전업기준 그래서 우리가 수험 전업 수험생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쨌든 강의가 없는 날은 하루가 나에게 프리하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짧은 지가 되게 중요해요 수험의 기본적인 진입에서의 본질은 루틴이에요 루틴 공부 루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예를 들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 나는 화요일날 오후 2시에는 어느 장소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을 거야 이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이번 주도 그랬고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주도 그럴 거야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지었는데 0기, 1기는 평일반, 주말반이 다 있고 2, 3기는 주말반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 2, 3기 같은 경우는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전 과목을 좀 같이 좀 봐줘야 되거든요 같이 평일반 구성이 노동법 풀루하고 끝나면 행쟁 풀루하고 그 다음 인사 풀루 풀루 이런 식이라고 근데 주말반은 내 과목이 동시에 돌아가서 동시에 그래가지고 2, 3기는 시험을 만나면서 그렇게 하는 거고 평일반은 둘 다 돌린단 말이에요 영길기는 둘 다 돌린단 말이에요 평일반하고 주말반을 근데 이제 평일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루틴적인 편한 게 있어요 왜냐 우리 기준으로 오전에 강의하니까 오전에 강의 듣고 오후 저녁에 복습하고 다음날 오전에 강의 듣고 그날 배운 거 오후 저녁에 복습하고 이러면 되니까 근데 이제 주말반 같은 경우 특히 2, 3기 같은 경우는 평일에 본인의 프리한 시간대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걸 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패턴은 무엇이냐 하루를 세타임을 찢어요 오전, 오후, 저녁 그럼 오전은 몇 시에 시작하냐 정답이 없어요 나는 올빼미다 밤에 공부 잘 된다 그럼 밤에 하면 되지 뭐 그럼 아침을 좀 늦게 시작하겠죠 예를 들어 나는 오전을 10시에 시작하겠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이제 보통 많이 하는 게 뭐 7시, 8시를 많이 시작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오전이 있고 오후도 있겠죠 보통은 2시에 시작하지만 총학이 나름이지 예를 들어 나는 오전과 오후 사이에 쉬는 시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겠다 그럼 오후를 뭐 한 2시 반 3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혹은 내가 아예 오전을 늦게 시작해서 오후 더 늦게 시작하겠다 4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지 아무튼 하루를 세타임을 찢어야 돼요 그리고 각 타임당 어쨌든 최소 3시간 정도는 공부를 좀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근데 혹시 덥지 않으신가요? 나만 더운가? 땀이 줄줄 흐르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하루 한 타임에 한 3시간 정도는 최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야 돼요 그거를 그걸 지켜야 돼요 그래서 수험은 공부하는데 습관이 중요하다 보니까 초반에 루틴을 잘 잡아놔야지 이게 오래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공부 잘 된다고 밤새고 다음날 하기 싫다고 숨어치러 가고 이러면 안 돼 장기레이스라 최소한 1년은 이 루틴을 짜가지고 그 루틴이 맞게 휴식도 언제 쉬는 거냐 피곤을 태쉬는 게 아니라 미리 짜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수요일날 노동법 5주노 강의를 듣고 나서 힘드니까 나는 수요일 저녁에는 그냥 쉬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쉬는 날도 이제 공부 스케줄을 1안으로 잡아놓는 겁니다 쉬는 날이라는 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근데 노는 날이 아니에요 노는 날이 그냥 놀아야지가 아니고 이 날은 충전을 하는 날 충전을 하는 날 다른 시간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충전하는 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셔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마시면 되지 근데 이제 술을 마셔가지고 술병이 나오기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충전한다는 느낌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아니에요 휴식 시간은 노는 게 아니고 충전하는 거니까 그것도 그런 느낌으로 루틴을 짜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감옥 배치를 한 주에 두 번 정도 볼 수 있게 배치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예를 들어 이거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밤에 임의로 만든 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호표를 보게 되면 수요일 오전 오후에 노동법 강의를 듣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냐면 일요일날 오후 전학에 노동법 돼 있고 화요일도 오후 전학에 노동법 돼 있어요 두 번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월요일 저녁에 윤성봉 변호사님 강의 듣는 분들은 월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다른 분은 화요일날 또 계십니다만 그 신변호사님은 아무튼 윤 변호사님 기준으로 월요일 저녁에 행쟁 강의가 있으니 월요일 오전 오후에 행쟁을 하고 또 토요일 오전 오전 오후에 행쟁을 하셨습니까 이게 왜 두 번을 잡은 거냐면 이런 거지 한 번을 볼 때는 내용 이해랑 아까 얘기했던 플로우 짜는 거 그림 그린다고 하는데 이건 강의 듣다 보면 이해 되실 거예요 그거 한 번 하고 내용을 잘 이해하면서 판례 한번 외워보고 플로우 한번 짜 보고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시험 직전에는 말 그대로 암기 그냥 말 그대로 암기 시험 봐야 되니까 그거 한 번 하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마찬가지죠 내용 이해랑 플로우 중심으로 한번 돌리고 강의 들었으니까 복습으로 그 다음에 시험 전날 혹은 당일날 시험 보기 위한 암기 그렇게 두 번 정도 짜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답이 있지 않은데 개인별로 한번 짜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표에 빠진 게 있어 어저께 밤에 너무 의욕이 넘쳤나 봐요 휴식이 빠져 있지 휴식이 휴식을 그래서 보신분들은 언제 쉬어 하는 거야 얘기를 하셨는데 휴식을 넣어야 돼요 휴식을 근데 휴식은 보통 반나절을 넣어요 예를 들어 수요일 저녁에는 놀고 목요일은 조금 늦게 일어나야지 이런 식으로 근데 본인은 하루는 쉬어야 된다 그럼 하루는 빼세요 예를 들어 나는 일요일은 교회 다녀가지고 주일이라 뭐 교회 간다 이런 분들은 뺄 수 있지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일요일 날 오전에는 교회 가고 오후에는 성경 모임하고 저녁에는 술을 마시겠다 뭐 예를 들어 그럴 수 있겠지 하루를 뺄 수도 있어요 그 본인이 어쨌든 소화 가능한 범주 내에서 루틴을 짜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하는 거죠 너무 너무 무리하게 처음부터 소화도 못할 건데 하다가 한자말에 퍼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1년 동안 지속 가능한 그 루틴을 개인별로 짜세요 예를 들어 이럴 수도 있어요 나는 쉬는 게 하루 종일은 필요 없는데 두 번은 쉬어야 된다 예를 들어 수요일 저녁에 한 번 쉬고 일요일 저녁에 한 번 쉬어야 되겠다 그래야 나는 3일 정도 버틸 수 있다 그 이상은 못한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그래서 1년 동안 지속 가능한 루틴 그걸 개인별로 한 번 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6번 누적 복습 하시면 좋은데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부담 가지 마시고 특히 처음 근무할 때 제일 스트레스 하는 게 까먹는 건데 원래 원래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서 까먹어 원래 그건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 주 그 주 충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가시죠 자 4페이지 가보시면 교재활용 방법 일단 첫 번째 아이폰에 예습은 시간이 안 될 거야 도저히 특히 이제 그 제가 볼 때 그 동차반 OT 설명했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내 과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동차반에서 1순위를 고려할 거는 노동법이에요 당연히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노동법이 어쨌든 가장 접근성이 높고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가장 공부했던 과목이니까 그리고 노동법에서의 다반의 방향이라든가 기본틀 이런 걸 잡아놔야 그게 다른 과목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인사 같은 법학이라도 그러니까 행쟁이랑 다르긴 달라요 어쨌든 기본 틀은 좀 잡아야 되니까 시간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잘 돼 있으니까 노동이 1순위고요 그 다음 2순위가 행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노동행쟁 정도는 들으세요 노동법만 듣기는 아까워 이게 지금 물론 너무 힘드시면 그럴 수 있는데 기왕이면 노동행쟁까지 꼭 들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3순위가 인사 4순위가 선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과목 다 하기를 권장 드려요 일단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 중간에 드랍시키더라도 환불하고 일단 해보시기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내가 못하겠다 1순위로 선택 과목 날리고 그것도 보지 못하겠다 2순위로 인사 날리고 그 다음 안돼 노동행쟁을 하시죠 이래야 연기가 편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텐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과목 되는 분들은 예습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우리가 엎드려서 하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네 과목 다 한다고 치면 예습은 어려울 거에요 근데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소설 읽듯이 뭐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읽고 오고 이 부분이 뭔 소리지? 모르겠는 걸 체크해 놓고 그건 질문할 수도 있고 강의 또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하이프는 포인트는 복습이에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메인 교재입니다 그래서 단권화 교재는 우리 강의 같은 경우에 둘 중 하나에요 영기일기 때 보는 이론판례 논법 기본서 걔를 단권화로 가져가든가 아니면 2,3기 때 하는 서브노트 걔를 단권화로 가져가든가 이게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비율상 되게 많은 분들이 서브로 가져가시긴 해요 왜냐면 양이 적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서브가 사실 위험성이 좀 있긴 있어요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 않거든 기본서 내용 중에 엄청 많은 정도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쳐냈어요 이걸 희박하다 싶은 것들을 그러니까 서브에 없는 건 절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을 못해요 근데 아직까지 강사하면서 단 한 분도 빠져나간 적은 없어요 이런 적은 있지 서브에 있는데 제가 좀 덜 강조했던 게 나온 적은 있죠 그건 그럴 수 있지 근데 아예 처음 보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서브를 보통 많이 하긴 해요 그래서 기본서로 단권화 해도 되고 서브로 해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서브로 하긴 하더라 그래서 이제 단권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튼 이제 단권화 교재는 사례집이 아니에요 사례집에 기본적으로 빠진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례집에 없는 문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단권화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1차로 치면 서브노트가 이론서고 단권화는 사례집은 기출문제집?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어쩌지 할 수 있지 근데 이런 망해 결국은 메인 교재를 잘 보는 게 중요하죠 1차보다 2차 훨씬 더 그래요 훨씬 더 그 비중이 그렇습니다 서브가 메인 교재에요 사례집은 좀 문제집 느낌 그렇게 좀 이해하셔야 되니까 복습하실 때 서브를 메인 교재로 단권화를 여기다가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 F은 단권화 어떻게 할 거냐 정답 없어요 단권화라는 말 자체가 결국 시험장에 이 책만 갖고 들어가게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시험 직전에 한 3주 한 달 정도는 얘만 보면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단권화죠 그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 책에 집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노무사판에서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목차에 색칠하는 거예요 이제 공부 안 될 때 목차에 색칠하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식이지 예를 들어 밑에서 보시면은 여기 보면 뭐가 7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페이지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뭐가 목차에 7 돼 있잖아요 근데 5페이지 보시면 이건 또 7이 안 돼 있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페이지 가 보시면 거기도 맨 밑에 로마자 4번인가 거기 또 7이 돼 있죠 그 중간 목차 1번에 7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보면은 4페이지에 있는 이분 거는 각 목차가 다 7이 돼 있고요 중목차까지는 5페이지에 있는 이분은 칠을 안 하는 분이고 7페이지에 있는 이분은 로마자 정도만 보통 칠을 하는 예를 들어 이런 분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다른 거지 그리고 혹은 그 외에는 특히 중요한 것들만 칠을 안 하는 이런 분인 겁니다 사람마다 다른 거지 정답이 있지 않아요 그 왜 칠을 하는가 눈에 잘 들어오게 하기 위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대목차는 로마자 목차 큰 목차 이거는 형광펜으로 칠하고 중목차 수차목차 얘는 빨간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얘는 파란색으로 칠하고 금이 되는 이러면 눈이 잘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 근데 저거 보고 하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 그걸 왜 굳이 눈에 보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잖아요 볼트 처리가 교재가 되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왜냐면 생각보다 얘기해 보면 시간이 많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시간 많이 안 드나요 물어보면 다들 얘기하시는 게 그래서 공부되게 안 될대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본인이 느끼시기에 눈에 잘 들어온다 훔쳐하면 되지 근데 이유도 없이 남들이 하니까 이거는 허짓거리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필요한 걸로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도 시행착오를 동참해서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 눈에 더 잘 보이더라 이런 것들 알 때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림 첨부해 놓은 이 서브 내용들이요 작년에 붙은 분들 거예요 31회 때 붙은 분들 거 중에 좀 다양하게 골라왔거든요 제가 제가 우리 클래스에서 보시게 되면 지금은 잘 눈에 안 들어올 거예요 지금은 이게 뭔지 왜냐면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근데 오늘 강의만 다 듣고 복습하시면서 다시 보시면 느낌이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4페이지에 있는 분을 보시면 4페이지에 그 보면은 그 내용에 팔레 그 가운데 있는 박스가 팔레 박스죠 팔레 엄문 박스 중에서 별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보통 제가 외우세요 하는 팔레예요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외우세요 팔레 그런 것들을 아마 별표 표시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지 그 다음 이 분 보시면은 그 4페이지 밑에 있는 거 그 밑에 포스트잇은 아니고 별도의 연습장에 이렇게 따로 써가지고 오린 다음에 붙여놓은 게 있죠 요런 것들 활용도는 되게 좋아요 그냥 쓰는 것보다 책에 쓰는 것보다 요런 걸 활용하는 게 좋아요 포스트잇은 요런 것들 왜 좋으냐 나중에 떼가지고 오브게 붙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참화 끝나고 나서 연기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연기에 기본 써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비슷한 내용들도 하겠지 했던 주제들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하실 때 똑같은 건데 또 쓰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런 것들은 그냥 떼가지고 옮길 수 있게 요런 것들을 활용하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분은 여기다가 뭘 잡아놓은 거냐 목차를 써놓은 건데 아무래도 서브에 있는 목차보다 실제 이게 문제로 나올 땐 요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하면 되겠더라 서브 목차는 이런데 실제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올 때는 요렇게 구성해 보니 더 낫더라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요 주제가 문제 나오면 요런 거 써야지 요 목차에 요런 내용 써야지 그거를 그냥 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게 제가 볼 때 단권화의 가장 대중적인 방식이에요 이 주제에 대해서 내 눈에 들어오는 전체 그림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림이 뭐냐 저 뒤에 가시면 6페이지 가보시면 6페이지에도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교접창구 단일화 절차에 대한 내용들인데 우리가 판서했던 내용들을 본인이 따로 종이에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해가지고 그거를 오려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앞에서 보신 것처럼 목차로 써놓을 수도 있고 이 그림으로 써놓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연기 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 플로우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린다는 건 목차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도 있어요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들이 결국 그대로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강의하시다 보면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것도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 보시죠 동참관 때는 이것저것 시도를 좀 해 보세요 최대한 시행점을 줄이고 나한테 맞는 방식이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그림으로 보는 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림만 봐도 목차랑 구성하기 쉬우니까 이 그림이 오히려 흐름이 잘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림을 가지고서 목차를 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그냥 목차를 쓰는 게 더 쉬워 오히려 그러니까 이건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게 편한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참고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따가 진도를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판서를 막 하는데 보통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쓰고 지워버려요 가끔 저기서 막 쭉 오기도 해 저는 보통 웬만하면 여기서 쓰고 지워버립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실영상만 실영상만 분들 때문이에요 근데 동참하는 상암성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실감밖에 없는데 보통 정규 과정들은 실영상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커버가 안 되니까 이제 강의실을 몇 개 더 쓰는 거죠 그럼 거기에 있는 분들은 화면으로 영상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저기서부터 막 오면 오늘 카메라가 따라옵니다 오고 제가 계속 체크를 하긴 합니다만 판서 속도를 못 뚫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여기서 쓰고 뒀다가 지우고 또 이렇게 하긴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변수가 있습니다만 뭔가 쓰는 게 많아요 근데 그 쓰는 게 뭐 막 꼭 그대로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긴 해요 그런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쓰는 그 내용을 그대로 책에다 쓰시면 이상해질 거야 이게 생각보다 뭔가 길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판서는 거기에 될 때는 하시고 그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괜찮아 사진을 찍으세요 대신에 이제 보통 그렇게 찍은 사진들은 제가 좀 이상하게 나오겠죠 막 이렇게 하고 이런 거잖아 이런 걸 올리면 안 되고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찍으세요 그러면 시간 안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복습하시면서 거기 내용 중에서 아 이거는 적어놔야 되겠는걸 싶은 것들은 가능하면 포스트잇으로 그냥 써도 괜찮은데 나중에 또 옮겨야 되니까 포스트잇 같은 데 써가지고 붙여놓으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판서들을 다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복습하실 때 이거 중에 이거는 나한테 되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골라가지고 옮겨줘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권화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좀 더 얘기해 보면 좀 더 얘기해 보면 5페이지 가보시면 이게 채용내정 주제인데 채용내정 주제 서론에서 이분이 필기를 추가로 해놓은 게 있죠 서론에서 추가로 이거는 서론 쓸 때 나 이거 거기다 꼭 써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저 본인이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이걸 좀 추가해야 되겠다 모의 시험 봐보니 이게 예시 답안이 있었는데 좋더라 이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서론 밑에다가 살짝 가비려 놨죠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보시게 되면 목차가 써 있잖아요 아까 그런 거예요 목차를 써놓으니까 좀 더 눈에 한 번에 잘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보시기에는 색칠 같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 그냥 써놓자 눈에 잘 들어오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포스트잇도 하나 있죠 이것도 이제 채용내정일 취소 쪽에 나올 때 나는 추가로 채용내정에 성립도 써야지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이것도 나는 추가해야지 이런 식으로 본인 판단이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6페이지 위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판례 구조를 보는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판례 구조는 기본적으로 짜드리거든요 이 판례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 이 구조를 이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서 좀 기억하기 좋게 엑기스만 옆에다가 딱딱딱 해가지고 엑기스만 일종의 키워드처럼 잡아놓은 거고요 어떤 게 키워드냐 그것도 시행적으로 겪어봐야 돼요 그 키워드를 강의할 때 제가 안내해 드리죠 이거 이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안내해 드리는데 기본적인 키워드는 본인 판단을 한번 믿어보세요 괜찮아 이게 본인이 보시기에 답안했을 때 이 표현만큼은 나누고 한번 꼭 써보고 싶다 그게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키워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작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단어 문장이 별로 쓸데없는 거였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렇게 배워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안내도 해드리는데 공부하실 때 그 생각을 해보세요 나 답안 쓸 때 이 단어 이 문장을 꼭 써보고 싶다 그런 것들을 일종의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 그거 그래서 그거는 계속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정권의 불처 현규 보치데이 되어있잖아요 이건 일종의 두 문자예요 그래가지고 판례를 남기하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중간중간 거점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생각하는 키워드에다가 두 문자를 딴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문자라는 게 강의할 때 우리가 하는 두 문자가 있어요 근데 제가 두 문자가 되게 많은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있어 그거 이따 말씀드릴 건데 강의 진행하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두 문자를 많이 합니다만 대수로 엄청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정권의 불치 현규 보치데이 전 이거 처음 봐요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만드신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제 요 지금 6페이지 위에 있는 그 캠플이 누구 거냐면 그 작년에 연구실장 했던 김지윤 도무사님이라고 그 분 거거든요 근데 그 분은 공부 스타일이 두 문자를 엄청 많이 딴 스타일이에요 그래야 공부 잘 된대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떨까요 두 문자 외우면 또 그것도 일인 거지 이게 어디 두 문자를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우리 강의하는 것처럼 구조를 접고 특별한 것만 두 문자를 딴다 이게 편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다 모두 다 따야 편한 거예요 잘 외워지고 이것도 개인의 공부 취향 공부 스타일이에요 그것도 그것도 한번 이것저것 해보면서 시행점을 좀 겪어보죠 난 어떤게 맞더라 이런 것들 그런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8페이지 가보시면 질문 방법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쉬운 시간 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점심시간이나 강의 끝난 다음에 더 편하긴 해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오셔도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너무 많이 오시면 끊긴 할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담배를 피워야 돼서 죄송합니다 너무 헤비 스모커라 담배를 안 피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끊긴 할 건데 아무튼 이제 쉬운 시간 되고 자 그 다음에 점심시간이나 강의 종료에는 계속 있으니까 뭐 편하게 오시면 되고요 물론 점심시간에도 서 있다가 질문자 더 안 오면 저는 담배를 피우러 가요 점심은 잘 안 먹는데 담배를 피웁니다 그래서 그렇긴 한데 아무튼 2번 제 카페가 있어요 주소 나와 있죠 주소 기억 안 나요 제 이메일 주소랑 똑같은데 주소 기억 안 나시면 포털 다음 들어가셔가지고 김기방 넘어서 치면 나오더라고 거기 그냥 들어 가입하시고요 등업 게시판 양식이 있어요 그거 유의사항 참조하셔가지고 등업하시고 질문 게시판 활용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활용도가 높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카페에 제가 이거 언제 만들었더라 2016년 1월인가 처음 만든 거는 그 당시에 이제 자료 공유하려고 만들어 놓은 건데 수강생 분들 드리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괜찮아요 이게 판례 평석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최신 판례들 원문 계속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질문 게시판도 있고요 각종 자료도 많이 있고 이것저것 보시다 보면 재미있는 거 많아요 두문자 제안 게시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분들 드립의 향연이 기가 막혀 그리고 그런 것들도 참조하실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초반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2차 성공 공부하는데 평석을 읽고 판례 전문을 이루지 않을 거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초반에는 질문 게시판 활용도가 좋을 거고 그래서 질문 하실 때도 쓰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오늘 근기법상 근로자를 배웠다 그럼 거기서 나는 딱히 모르는 게 없는 거 같은 거예요 남들이 뭐가 궁금할지 궁금할 수 있잖아 그럴 때 검색 쳐보면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겠지 되게 많이 누적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는 것도 궁금해 물론 이제 질문 중에 수험에 별로 도움을 안 되는 쌀떼음 질문도 많아요 그렇게는 한데 그래도 그냥 뭐 식사 하시면서 우리가 유튜브 보고 하잖아요 그럴 때 기왕이면 보시는 것도 공부도 되면서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초반에는 질문 게시판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거에요 그래서 주되게 이제 강의 내용적인 질문들은 질문 게시판 활용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아요 이게 일종의 공익성이 좀 있어 가지고 다른 수강생들도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제일 좋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양론 3번은 이메일도 가능하구요 근데 가능하면 이제 질문들을 제가 뭐 이메일로 이런다고 안 받아주는 건 아닌데 질문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면 전 되게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제 개인얼러터로 연락 올 때 제가 이메일로 연락 올 때 제가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죠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그런 분들은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아 내가 개인 질문을 너무 많이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거 외에는 좀 프라이빗 하니까 개인얼러터로 주시면 되지 하면 되는데 노동법 내용들은 웬만하면 이제 질문 게시판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도 가능은 하구요 학원 홈페이지도 있죠 우리 강사 질문한 곳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카톡이랑 문자메소제도 가능은 한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적인 질문은 가능하면 게시판으로 그래서 수험상담 이런 것들 많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가로 5번 보시게 되면은 카톡이나 문자로 할 수 있는데 저는 문자보다 카톡이 편하긴 해요 아무래도 이제 PC PC 버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샘플강 이후에 안내드리기 할 건데 번호는 카톡이랑 이런게 제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옛날에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내용질문도 그냥 카톡으로 받을 때 그때는 질문 게시판을 활용하시든 카톡을 이용하시든 편하게 하세요 이렇게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왔죠 그때 막 하루에 천 개 천오백 개 오니까 어느 순간 도저히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몇 년 정도 바꾼게 가능하면 내용질문들은 게시판으로 이게 좀 그래도 그래요 그래도 지금도 엄청 많이 보거든요 별거 별거 다 와요 막 연애상담 오고 나한테 왜 해야지 모르겠네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 힘내시죠 더 좋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뻔한 얘기 하고 있는 건데 물론 연락 오시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드려 합니다만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모르는 거라 실림동에서 부동산이 어디가 좋은가요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그렇긴 한데 아무튼 되게 많이 와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렇게까지 하다는 생각이 가끔 들게 드는데 아무튼 많이 와 근데 보내실 때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순서대로 안 하고 우선순위를 쳐내요 그래서 말머리를 달아주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정규과정 같은 경우는 범위 문의 이런 게 있거든요 이번 주 주제가 너무 많으니까 범위 문의 그러면 주제를 쳐드려요 이렇게 주제를 짧게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뭐 제가 뭐 팔레 MP 녹음해 놓은 게 있거든요 아마 동차반 과정에서도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는데 크게 도움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 MP는 뭐냐면 주요 팔레들을 제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MP3로 그럼 이제 이동 중에 들으시면 좋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효율성이 좋으냐면 암기 도우가 좀 높아졌을 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암기가 돼서 돋다 보면 같이 좀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흥을 들 수 있을 때 그때 효율성이 사실 되게 좋아요 초반에는 그렇게까지 조금 안 될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팔레 MP3 이런 거 이렇게 되어 있구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스에 유의사항이 있는데 다음 페이지 가시면 양화로 1번 저한테 메일이든 카톡이든 문자든 카페는 상관없고 이렇게 주실 때는 그래도 수강강사 이런 것들은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카톡 공지 이런 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죠 저한테 근데 제가 수강생 분들이 그런 건 상관없는데 수강생 아닌 분들도 연락이 많이 와요 근데 제가 냉정하게 잘 못 차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강생 아니신데 연락을 왜 하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그러면 또 답변 하긴 하는데 그게 사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스트레스에요 그게 수강생 아닌 분들 연락이 많이 와가지고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수강생 아닌데 연락을 왜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도 사실 없진 않은데 사실 그거보다는 결국 이 차가 꽈락 40 평균 60이라 이론상으로는 절대 평가하긴 한데 실제로는 상대 평가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최소 합격 인원이 300명 잡아놨으니까 매년 300명 무조건 붙긴 하는 건데 그런다고 우리가 1000명 이래 붙진 않잖아요 작년에 뜬금없이 500명이 붙긴 했는데 넘게 붙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300명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충 우리는 좀 넓게 보면 한 400등 안에 들어야 붙는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다른 수강생 분들한테 우리 수강생 말고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을 드리게 되면 그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제 입장에는 당연히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붙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제가 팔이 좀 심하게 안으로 굽는 편이라 내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연락 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는 우리 사람이구나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이거 말씀드렸죠 말머리 양가로 3번 그다음에 교재 관련된 내용 질문할 때 특히 카페에서 마찬가지인데요 사진 파일 첨부해 주시면 저는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교재 몇 페이지 이렇게 하면 제가 쓰는 교재가 너무 많아요 1차 교재도 있지 2차 교재도 있지 공무원 교재도 있지 그러니까 그 사진을 붙여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교재명을 쓰셔도 몇 페이지 그러면 꽉 펴 봐야죠 계속 이렇게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사진을 같이 올려 주시면 저는 되게 편합니다 양가로 4번 말씀드렸죠 내용 인정은 가능하면 카페로 가시고요 양가로 5번 프라이피트 내용은 당연히 전화 통화를 많이 하는데 그게 그냥 막 오는게 아니고 미리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일 날 몇 시쯤 전화 주세요 얘기 나눠보시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막 주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저도 그렇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오면 안 바뀌어도 뭐하고 밖에도 뭐하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밤에 막 술주시고 전화하는 분 없을 것 같이 되게 많아요 술 취해가지고 기법이야 그러면 누구세요 수강생인데요 막 울어 그러면 네? 못 끊잖아 내가 울어도 어떻게 해 우는데 아 울지 마시고 에이 뭐 그래 다음날 막 어제는 죄송했고 오는데 너는 한 명이지 나는 그게 많다니까 그게 그런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전화는 미리 필요하시면 약속 잡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양가로 7번 주변에 혹시 상황이 어려운 분들 있으면 상담해 드릴 수는 있는데 그 그것 그것도 이제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은 전업강사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 민주노총 출신인데 또 기업 인사 쪽을 물어보시면 좀 그래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저의 얘기가 좀 실무에서 안 좋게 악용된 것도 많이 봐가지고 별로 개입하고 싶지 않거든요 조용히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은 저한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실무상담은 자문노무사한테 가셔야 되겠죠 대신 뭐 자문노무사가 필요하시면 소개는 뭐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이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서 실물을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특히 노사관계 이런 것들 더더욱 더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건 안 돼요 그거는 저는 수업 강사니까 수업만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쓰러지였다 누가 산재 되는가 이런 것들은 필요하지 왜냐면은 산재 같은 경우는 초반대학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거 혼자 하면 안 돼 그건 전문가 써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편하게 얘기하면 노측 상담은 뭐 제가 좀 편하게 해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많으면 좀 그래 너무 막 많이 오긴 하는데 근데 기업 실무상담은 안 받는다 그거 자꾸 연락 주셔가지고 그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노측이든 사측이든 소개가 필요하시면 최대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아마 우리나라 노무사 중에 가장 많은 노무사를 아는게 절 거예요 아마 거의 확실해 노무사에 웬만한 회장님들보다 내가 훨씬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피세에 맞게 다양하게 소개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양간의 8번 연락처다 뭐 배포하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뭐 이 동네에서는 거의 뭐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다 인생에 근데 조금 그런게 모르는 분이 전화와 가지고 아 노무사님이시죠 수강생한테 번을 받았는데 성당 좀 할게요 뭐 오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 생각보다 근데 그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본다고 제가 막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그런게 있습니다 양간의 9번 동참화 끝나고 나서 강의자를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당연하지 개인 핏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 맞춰 가시면 되는데 마찬가지로 떠나셨으면 그냥 우리 이별 하시죠 그렇죠 자꾸 막 자니 이런 느낌으로 자꾸 오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이라서 좀 싫어 그래서 그런거 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깔끔하게 서로서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간의 10번 가끔 가끔 이제 드문데 가끔 다른 강사분들한테 너는 왜 폰을 까지 않느냐 컴프레이어 걸면 분들이 있는데 당연한건 아니에요 사고도 되게 많았고 그렇죠 마음이 힘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당연한게 아니에요 강사들 낸다는데 막 사례협박 받고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럴건 아니니까 이거는 당연한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모의시험 진행이 있는데 일단 2주 차부터 모의시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 당연히 없겠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적시가 아니고요 75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지는 진도 나가면서 차근차근 얘기할 건데 아무튼 양간으로 2번 다음주 부터고요 매주 있어요 그래서 9시에 시작이니까 한 8시 55분 까지는 와야 돼요 최소한 근데 가능하면 빨리 오시죠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좀 빨리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좀 빨리 오셔가지고 공부하다가 한 8시 57분 정도에 문제제를 배부하고 9시에 땡 시작해가지고 10시 15분에 딱 끝날 거예요 그리고 20분 쉬고 10시 35분에 강의 시작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이렇게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는 이제 그 사례형으로 출제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출제 우려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가 출제 가능한 유형이라는 게 꼭 사례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약술이라 불리는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근데 출제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이유는 일단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사례형으로 출제되고요 양간으로 3번 실제 시험과 양간으로 4번 양간으로 4번 시험 준비가 도저히 안 되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동차반 범위 문의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 3개를 잡아 드리긴 하는데 문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제를 알려드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동차반에서 한 주에 4개나 5개 할 건데 그중에 3개 물어보는 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진짜 초 A급만 골라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다 하시죠 요거 정도로 범위 문의 하지 마시고 다 하는 걸로 하면 되고요 양간으로 5번 최대한 시간 준수하시고 너무 늦게 되시면 또 오픈북 처리합니다 오픈북 처리 되는 게 뭐 별건 아니고 점수표가 올라갈 때 오픈북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냥 그냥 그거야 그거 불이 아무것도 없고 딱 그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왜 이런 걸 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양간으로 6번 문제를 받았는데 도저히 못 쓰겠다 그럼 책 보고라도 쓰세요 제일 안 좋은 게 아무것도 안 쓰는 거고 그 다음 안 좋은 게 책 보고 쓰는 거고 나중에 책 보고 쓰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냥 공부하는 느낌으로 써보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고 쓰면 오히려 더 오래 걸려 얼필 생각할 때 보고 쓰면 잘 쓸 거 같잖아요 아니야 보고 쓰면 더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빨리 쓸 수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쓸 때 시간이 모자란 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은 필속이 느립니다 아니야 거의 대부분 다 공부가 덜 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애국가 1절을 쓰라고 그러면 빨리 써요 애국가 4절은 좀 늦어 이게 아무래도 암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 책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고 쓰면 빨리 쓸 거 같지 않습니까 더 오래 걸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아무튼 책 보고 쓰는 거는 공부 느낌은 있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최악 최악 최대한 안 보고 투박해도 괜찮고 제대로 보서도 괜찮으니까 안 보고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해 줘야 되겠습니다 7번 답안 수거할 때 이제 바구니가 저는 두 개 있어요 다음 쪽도 말씀드릴 건데 오픈북 바구니가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시면 뭐 첨삭 안 하는 게 아니고 첨삭 하는데 점수표에 오픈북 표시가 돼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오픈북 표시하는 이유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0명 중에 예를 들어 300등이야 그럼 처음에 아 할 거잖습니까 근데 위에를 봤더니 오픈북 표시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난 괜히 좀 안심할 수 있잖아 뭐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니까 뭐 불이 같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양으로 8번은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다음에 양으로 9번 박스에 있죠 어쨌든 실제 시험처럼 합시다 그래서 한 4개 5개 공부 나가고 그중에 3개 시험 보는 거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못 써도 괜찮고 투박해도 괜찮으니까 시험을 보세요 이것도 역시도 시행착오의 과정이에요 첫 주 해보고 나서 아 난 안 써진다 그냥 연기로 가야지 아 그거 나중에 똑같으니까 연기 듣고서 1기 때 써야지 어차피 똑같아요 언젠가 겪어야 되는 시행착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겪으려고 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하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한 페이지만 써서 낼지언정 하세요 그래야 들어 양으로 10번 점수표는 학원 공식 양식은 무슨 표 같은 거 해가지고 무슨 뭐 그래프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거 안 쓰고 그냥 1등부터 꼴등까지 그냥 붙여버려요 이렇게 우리 카페에 업로드를 하는데 박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본인 이름을 못 푼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닉네임을 씁니다 그건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건데 닉네임은 그냥 미리 정해놓으세요 중간에 닉네임을 바꾸면 이게 초점자들이 길어가다가 헷갈리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수험생인데 내가 이름이 김기멍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쓰고서 수강증 번호 쓰고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표에 김기멍이 올라가겠지 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군지 확인해야 되니까 이름을 안 쓸 수는 없고 쓰게 쓰는데 나는 이게 싫은 거지 여기다가 가로 치고서 닉네임을 쓰는 거지 예를 들어 나는 노동법 요정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점수표에는 노동법 요정 이렇게 올라가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닉네임 일주일 동안 심심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지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자세한 내용들은 또 일단 말씀드릴게요 예 12페이지 가시면 요게 이제 답안 표지 얘기인데요 요거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시죠 예 쉬었다가 요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 36분 정도에 시작하겠습니다